대한민국의 부촌 가운데 하나가 서초갑이지 않습니까 서초구 2016년 서초구 선거를 보고 2020년 서초구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를 보게 되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죠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있죠 2016년입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의 이해운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의원이 나왔습니다 제야정구가 딱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종류의 조작값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득표수가 이동한 증거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0 0 0으로 전혀 조작이 없는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무작위원회가 무작위수 랜덤 넘버 자연수라는 겁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의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재야전문가 이런 분석해보니까 딱 걸려들지 않습니까 규칙성이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0%를 빼앗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신방호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0%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합친 표가 7371표입니다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한테 그대로 옮겨준 거 아닙니까 플러스 7371 마이너스 7371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선거기관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표가 이동한 것이 그대로 찾아지지 않습니까 표가 이동한 것이 30%씩 빼낸 겁니다 30%씩 빼내가 이동한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의 이동현상이 그대로 이런 발각이 된 겁니다 얼마 정도로 이동시켰냐 그대로 이러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31.9%를 이동시킨 겁니다 사전투표 득참가자 수의 총 31.9%를 이동시킨 겁니다 표를 절반 정도를 빼앗고 절반 정도를 더해 준 겁니다 윤희숙과 신방호 후보한테서 15.933%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한테 15.933%를 더해 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1.9%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럼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습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동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자머동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일 득표율이 28%입니다 놀랍게도 사전 득표율이 43%입니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7% 높습니다 완전히 뭡니까 표를 17% 쑤셔 넣어 준 겁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71%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사전 득표율이 놀랍게도 71% 비슷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56%를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17%를 마이너스 빼앗은 겁니다 윤희숙 후보의 표를 자머동의 17%만큼 빼앗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이동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이동시켜 준 겁니다 동별로 이렇게 딱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머동 다음에 반포본동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사전 득표율 25% 놀랍게도 당일 득표율 25% 사전 득표율 43% 사전 빼기 당일 14% 높습니다 사전이 어마어마하게 표를 쑤셔나 준 겁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후보 당일 득표율 73% 사전 득표율 득표율이 놀랍게도 팍 쪼그라들어 가지고 56% 나왔습니다 13%의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13%를 빼앗아 가지고 더해 준 거죠 반포일동 민주당 후보 당일 득표율 32% 사전 득표율 46% 13%나 표를 쑤셔나 준 겁니다 윤희숙 당일 득표율 66% 사전 득표율 66%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53% 확 줄어듭니다 격차 마이너스 13% 이렇게 동별로 다 이러면 표를 뭡니까 뽑아 가지고 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캡처하셔 가지고 다른 것도 여러분들 조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선거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표를 이동해 놓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익값 사전 득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윤희숙과 함께 뭐죠 최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8%를 뽑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전근 함께 플러스 13% 플러스 18%를 대해 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서초구 갑에서는 그냥 노다지였습니다 노다지로 보면 여기는 어느 동연 미래통합당 후보여서 18%까지 빼앗아 가지고 플러스 18.28%까지 더해 주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17.5%까지 빼앗아 가지고 17.5%까지 더해 주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그냥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선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전산 게임을 한 겁니다 그냥 조작감만 들으면 30% 이렇게 2016년입니다 2020년도 그냥 이것만 넣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총 31.9% 조작한 거죠 동별로 이렇게 야무지게 뭡니까 표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뭐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미친 그래프가 나온 거죠 대한민국 이런 대다수의가 되돌다들이 많을 건데 이런 걸 보고도 뭡니까 의분도 안 느끼고 개돼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짐승하고 가축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웃읍지 않겠습니까 웃음만 나오는 거죠 제 양반 또 뭐 무슨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얼굴 보면 뭐 좋게 보이겠습니까 웃읍게 보이죠 진심이 없으니까 진실이 없으니까 사람은 진심이 있고 진실이 있고 그렇게 해야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고 지지를 보내고 환호를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정치검사구나 선택적 수사 그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치고 그 양반이 자식이 없으니까 속이 좀 편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서초갑을 알아봤으니까 서초울도 한번 알아보죠 내친김에 서초울의 여러분 2016년 전거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서초울의 여러분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울에 조사해 보니까 후보 간에 득표수 이동한 것을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다 제로값이 나옵니다 2016년 선관위 자료를 딱 받아가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 4.15 총선 완전히 다릅니다 30% 빼앗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30% 빼앗고 민생당 후보한테 30% 빼앗은 겁니다 7,558표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후보가 함께 쑤셔넣어 준 겁니다 재야 전문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7,558표 7,558표를 빼앗으면 7,558표 곱하기 2가 총표가 이동한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숫자나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30.1%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39%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5% 당일투표 60% 여러분 이것만 봐도 선관위 자료를 봐도 그냥 냄새가 확 풍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전과 당일이 플러스 15가 나오고 사전과 당일이 마이너스 14.9가 나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선관이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그냥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선거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60%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45% 나옵니까 어떻게 14.9% 격차가 나옵니까 표를 빼앗았다는 거죠 민주당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이 39%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54%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5.1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옵니까 당일투표에서 표를 숙여 넣어 줘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54%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 자료만 보더라도 득표율 한순위가 보더라도 뭡니까 그냥 이게 정상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그냥 동별로 몇 표로 뽑아갔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서초일동 서초일동 민주당 후보 당일투표 득표율 36% 사전투표 득표율 52%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4%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당일투표율이 36%가 나온 후보가 사전투표율은 용을 써가지고 52%까지 나온 겁니다 전산을 이용해 표를 넣어주지 않으면 플러스 14% 격차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미래통합당 후보 당일투표 득표율 62% 사전투표 득표율 46%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13% 어마어마하게 표를 빼앗은 거죠 당일이 62% 나오는 후보 같으면 당연히 사전도 62% 비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뭘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들을 빼앗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넣어준 겁니다 서초이동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이동 민주당 후보 당일투표 득표율 35% 사전투표 득표율 49%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5%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당일이 35%면 사전도 35% 비싸게 나와야 되는데 49% 나왔다는 것은 15%만 표를 밀어넣어줬다는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 당일투표 득표율 63% 사전투표 득표율 50% 마이너스 14% 어마어마한 표를 훔친 겁니다 동별로 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야무지게 뭡니까 표를 만든 것이 종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30%를 빼앗아가지고 7558표를 빼앗아가지고 7558표를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1에서 17%만큼 빼앗고 11에서 17%만큼 더해주는 이런 그래프가 전산 프로그램 여러 가지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런 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야 근데 참 저도 새로운 경험입니다마는 인간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학이 아니고 통계학이 아니고 산수잖아요 산수 이 산수의 근거는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것을 갖고 산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산수가 이 산수가 맹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잖아요 전산조작의 증거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후보사의 득표수를 원하는 만큼 옮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원하는 만큼은 양 후보의 30%를 빼앗아가지고 더한 거죠 총 30.1%를 빼앗은 겁니다 절반을 빼앗고 절반을 더해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러분들 13% 플러스 13% 하면 더하게 되면 제로니까 표는 안 나는 거죠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다 전국을 조사해가지고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고도 그냥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온전한 대통령이라 보겠습니까 그런 검찰총장을 온전한 검찰총장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정말 참 지당하진 마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허소릴 거구나 또 허소리하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당하다는 말씀이 안 들죠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고 입증을 한 겁니다 2016년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2020년부터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무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0.1%의 표를 이렇게 이동을 시켰더라 그래서 동별로 몇 표나 이렇게 받는 거 보니까 서초일동에서 몇 표 서초일동에서 몇 표 이렇게 옮겼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딱 표가 정리가 되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서초월 서초갑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서초갑의 2016년 총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2020년 여러분들 서초갑 총선에서 보니까 딱딱 30% 훔쳤더라 정확하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정확한 수학의 관계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30% 30% 빼앗아가지고 이쪽으로 넘긴 정확한 규칙이 발견된 겁니다 규칙이 발견됐다는 것은 뭐죠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한 것은 자연수인 거죠 무작위수입니다 랜덤넘버입니다 저 때 인공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야 전문가 컴퓨터를 분석해 보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까지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후보별 득표수는 정확한 수학관계식이 찾아진 거 아닙니까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당선시켜야 되는 과거의 여당 후보와 함께 표를 몰아준 그런 소위 인공수 사람이 만든 수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라는 것은 전산을 이용해 만들어낸 수장 man made in numbers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숫자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그거에 찾아진 거 아닙니까 컴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건 뭡니까 정확하게 기계로 만든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전산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관계식이 나올 수 없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고 차익값도 아주 적어가지고 뭡니까 아주 날씬하겠죠 이렇게 뚱뚱하지 않는 거죠 열병식 하듯이 한쪽은 쫙 플러스 쪽에 한쪽은 쫙 마이너스 쪽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숫자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누가 이런 숫자를 만드는지도 밝혀질 의지도 없고 밝혀질 가능성도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나라가 삽니다 개인 사이에 이런 사기를 쳐더라도 수사를 받고 감방을 가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증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회가 입을 다문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사회가 또라이가 돼 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거 데이터를 이름도 전산을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이름들 이런 아름다운 기계적 아름다운 인공적 아름다움이 나옵니까 이거는 뭡니까 무슨 아주 난해한 학문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기계적 아름다움이 수많은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정근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이 융희숙 후보한테 이런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수천수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죠 윤희숙에 대한 사전투표 여러분들 지지도하고 당일투표 지지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어떻게 윤희숙은 모든 사전투표는 다 패배하고 당일투표는 압승하냐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어떻게 뭡니까 모든 사전투표에서는 다 여러분들 압승하고 뭡니까 당일투표는 대표를 하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신임 여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혀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자유라고요 지나가는 개도 웃죠 공정이라고요 상식이라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냥 관여가 돼 가지고 선거마다 지금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서 공직자를 선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말라고 하냐 이야기에요 선거를 선거를 왜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것끼리 앉아가지고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뭡니까 하면 그냥 뭐 몇 시간이면 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 다 뽑을 건데 말라고 선거를 하냐 이야기에요 이런 불의와 이런 부정직 앞에서 국민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공박사 열심히 해봐요 최선을 다해봐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뭡니까 공병의 일입니까 정말 징글징글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이게 아마 축을 고생할 겁니다 앞에 두고 보세요 내가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 이런 불의가 이렇게 반복되는데도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내가 볼 때만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만드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지휘 라인은 어딘지 선관위 관계자 관계한 건지 제3의 외주처가 한 건지 투표지 부르기를 쓴 건지 메인 컴퓨터를 쓴 건지 이걸 안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총선이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이 일을 나도 여러분들 이 일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때리치우고 싶지만 이 불의를 어떻게 여러분들 보고 입을 그냥 다물고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책무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폼 잡으려면 대통령을 시켜준 겁니까 대통령은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이런 불의를 뭡니까 규명해달라고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닙니까 폼 잡으라고 이런 대통령을 뽑아준 겁니까 이게 서초구 갑 서초구 얼사례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